묵도하심으로 우리 다 함께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영으로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시고 인도하사 거룩하신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영향력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향력을 주는 자요 영향력을 받는 자입니다. 태 속에서부터 시작하여 가정과 학교 또 직장과 교회 안에서도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영향력을 받고 또 주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와 가족들을 비롯하여 선생님들과 친구 또 선후배 동료, 목회자 등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받았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받은 영향력은 반드시 삶을 통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람 사랑과 칭찬, 감사와 격려, 화목함과 지지 등의 긍정의 영향력을 자신도 받고 남도 받으며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면서 발전하지만 비난과 폭언과 비교 속에서 부정적인 것을 받았다면 원망과 또 마음과의 분노와 미움의 상처 또 섭섭함들 속에서 낮은 자존감으로 자신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부정적인 삶에 갇혀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 3장 정말 조죽 가운데 불신자 12가지의 이러한 영적 영향 속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모두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나 중심과 상처 속에 또 아픔 속에 뛰어넘어 승리하는 복음의 영향력을 받았고 복음의 영향력을 주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너무나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우리 송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인 여러분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어떻게 인도해 가시느냐 바로 매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시기에 예수님의 행복 비전인 팔복의 말씀을 주셔서 문제와 사건을 내 기준과 세상의 기준인 부정적인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 생사하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기준 생명의 신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승리하도록 하셨습니다. 난 예수로 행복한가? 나는 예수로 온 말미암아 주어진 사역과 직분에 진짜로 행복한가?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는 참된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팔복 비전은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서 삶을 사는데 플랫폼이 되는 언약적인 비전임을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이 팔복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현장에 또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입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24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의 소금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 말씀 하시는데 이 말씀 속에는 세상에서 혼자 고립되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서 적극적인 관계를 맺으며 사는 존재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정체성은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소금의 가장 큰 특징은 짜다는 것과 또 상하지 않도록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재물보다 소금을 더 귀하게 여겼고 또 소금을 정결하고 또 청결하게 하는 재료로 사용했고 레이기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칠하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라고 하나님은 소재 재물에 소금을 사용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지게 되어지고 사람들의 발에 밝혀지는 쓸모없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 떠나 재와 사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습니다. 이런 창세기 3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열로 우리를 구원하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들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타락과 부패를 막는 영적인 소금으로 영향력을 입히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영적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과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어진 현장인 직장과 학교와 사업장에서 또 불신자들이 볼 때 예수님을 보여주고 인도에 가는 선지자적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때로는 문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살다 보면 영적인 소금에 맛을 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영혼을 사랑하는 그 열정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며 복음 속에서 감사했던 그 모습도 없어지고 언제 그랬냐 하듯이 우리가 희석되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항상 깨어서 우리가 영적인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받은 그 은혜의 구원에 감사하며 받은 직분과 받은 영혼에 대한 그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잃어버리다의 이 언어적인 뜻은 어리석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인 여러분은 어리석은 존재가 되지 않도록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소금의 맛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이 맛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 황상 예수 영원한 예수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붙잡고 순정하며 영적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 소금의 맛을 내게 하는 이 근원인 그리스도의 삶의 체질하 속에서 절대로 놓치지 않냐고 맛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영적인 소금이신 바로 군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서는 안됩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즉시로 나의 삶속에 행하는 자입니다.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법정에서 싸우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통하여서 비난을 받게 되어지고 손가락질 당하고 교회가 욕먹는 것을 볼 때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세상의 소금이 돼야 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또 세상적인 물질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질을 잃어버리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아프실까요? 야구보소 2장 13절에 보면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하는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소금은 녹아야만 재료들과 융합되어서 독특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소금이 그 형태를 녹지 않냐고 그대로 있으면 절대로 융합되어질 수 없습니다. 내 중심 나 자존심 내 것을 내려놓고 갈라디안 2장 20절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살 때 현장에 생명이 살아나고 변화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현장에는 길가밭 돌착밭 가시밭으로 굳어지고 상하고 아파하고 썩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끝까지 영적인 소금의 맛을 내어 브레이커 바여 옥토밭으로 변화시키는 주역으로서 우리 예원의 모든 송도님들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 세상의 빛입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세상의 빛일까요? 여러분들이 각오서 있는 모든 현장은 창세기 3장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져 있습니다. 고린도우서 4장 4자를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냐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은 영적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날마다 24시 돈과 성공과 권력과 우상과 또 학업에 타락된 문화에 또 이당과 정교가 참 비친 양 거짓된 멸망의 빛을 비춰서 사람들을 끊임없이 미혹하게 하며 그 안에 살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에 빛은 참된 빛 생명의 참된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빛이 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변화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적 어둠에서 벗어나 빛된 자녀로 변화된 존재가 되어 빛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지금의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연약함이 여러분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빛의 자녀로 또 변화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영적인 존재로 축복의 존재로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빛은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위에서 비춰야 합니다. 우리가 등불을 켜서 위에 드는 이유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기 이함이듯이 세상의 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영적 무지인 세상 또 흑안과 공허 속에서 빛을 찾는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생명살리는 빛을 비춰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명살리는 제자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열어주신 우리의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영적인 실체인 사단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증거하고 불신자들에게 세상에게 보여주는 오늘의 전도가 되는 응답을 사셔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고리두기로 현장에 가지 못하지만 기도를 통하여 문자와 또 여러가지 메시지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가는 학교 그 학교 현장에 복음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237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고 우리 교회에 이미 계시는 우리 다민족들을 위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가문과 모든 현장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일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된 우리의 존재는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즉 도덕적인 선행을 말하는 착한 행실이 아니라 예수가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시로 말미암아 예수 크리스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은 자녀로 모든 조주와 모든 것들이 해방되어지고 꺾여지는 그 축복 그것을 주시는 바로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빛을 비추는 사람은 로마서 심리장의 인물들처럼 모든 삶이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져서 불신자들에게 영적 육적 영향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송도님들은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는 참 제자로 하나님께 용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일본의 신간센은 세계 최초로 개통된 고속철도이며 일본이 자랑하는 기차입니다. 신간센이 처음 개통할 때 운행한 기차의 이름은 빛이란 뜻을 가진 히카리입니다. 빛처럼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붙여진 것인데 연결된 각 기차마다 각각의 엔진이 있어서 기차가 출발하며 여러 엔진이 일제히 움직임으로 추진력이 생겨서 빨리 달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공동체를 다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원약안에서 함께 소통하고 또 유동성 있게 함께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현장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보금의 영향력을 입혀나갈 때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는 빛의 속도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증인으로 제자를 살리고 2, 3, 7 나라 살리는 전도와 성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한주간도 주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 있는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소금이요 빛의 사명을 감당하여 보금의 영향력을 주는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언약기도 하신 후에 우리 개인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소금의 빅스에 절대적인 사명과 절대적인 존재 가치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자로 열매맺게 하여 주옵소서 단임 목사님과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모든 현장을 위하여서 빛의 경제요 보금의 경제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세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코로나 정식과 또 예배의 축복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과 우리 성도님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사명과 절대적인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갈라장 2장 20절처럼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영호들을 죽게로 돌아오게 하는 그 축복의 증인들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24의 제자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분별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생일명 살리는 증인의 삶 속에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신 단위 목사님에게 성정 충만함과 충만함과 우울액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손포되어질 때마다 그 강단에서 나오는 기한 언약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송도들과 렘네트들에게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성치되어지는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원의 모든 송도님들과 렘네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송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며 오직 주의 뜻만이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우시고 언약으로 세우신 성교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왕적인 사명을 감당하여 이삼절 연장을 살리며 아버지 하나님 민족과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아버지는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날마다 예배의 축복을 24시간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로만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버지 하나님 빨리 종식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모든 송도님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송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주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힘 하나님의 주시는 즉복 속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구하여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즉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